암행어사 강태석은 민구의 아버지 황 대장과 함께 마무리된 일을 조용히 되새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황 대장은 무관 출신으로 오랜 세월 궁술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다. 강태석은 그런 그에게 이번 암행 중 중요한 임무를 부탁하고자 마음먹었다. 황 대감 이번 임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강태석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금덩이를 찾는 일이야말로 이번 암행의 핵심인데 대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황 대장은 강태석의 제안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으리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기꺼이 함께하겠습니다. 활 쏘는 솜씨가 아직 녹슬지 않았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님! 나으리! 그때 정가와 최가 그리고 마당발이 달려왔다. 허허! 그래 고생들 했네. 어서와서 술 한 잔씩 들게. 아이고, 그러모님쇼! 정가와 최가는 입이 함지방만하게 찢어져 담을 줄을 몰랐다. 그들은 술상 앞에 앉자마자 병째 들고는 술을 들이키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강어사는 한바탕 웃어져 치고 마당발에게 말했다. 듣기로는 자네 부하들이 관조들에게 쫓겨 여기저기 숨어있다더군. 그들을 이용해 금덩이 찾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겠나? 강어사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마당발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안 그래도 제가 잠깐 부하들을 풀어 금덩이의 행방을 알아보라 시켰습니다. 부하들 말로는 지금 금덩이는 도룡 패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결국 목천으로 가서 금덩이를 청나라로 넘길 생각이라고 합니다. 강어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어물었다. 아니 왜 목천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오지 않고. 그러자 정가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참 소문이 소문이 이미 쫙 퍼졌으니 이쪽으로 오면 위험할 거라고 느낀 거겠지요. 그래서 우회로를 택한 겁니다. 더 안전하게 빠져나가려고 말이지요. 도룡 패거리란 대체 어떤 놈들인가? 강어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예 떠돌이 장사치들입니다. 하지만 뭐 그놈들 힘께나 쓴다는 소문이 있지요. 게다가 말입니다. 흑산당과 합류한 모양입니다. 최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니 흑산당과 합류했다고? 강어사의 눈빛이 번뜩였다. 흑산당은 전국을 떠도는 무리로 필요할 때는 한꺼번에 큰 세력을 모아 행동하는 자들로 유명했다. 강어사는 이들의 힘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그렇습니다. 아예 놈들이 그 보물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던 모양이지요. 보물의 크기를 알고 나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서 결국 흑산당과 손을 잡은 것 같습니다요. 최관은 덧붙였다. 그때 황대장이 입을 열었다. 흑산당과 합류했다면 분명 인원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만큼 이동이 눈에 띌 것입니다. 흑산당은 잘 조직된 단체이긴 해도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없지요. 강어사는 그의 말을 주의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음 흑산당과 합류했다면 큰 무리를 지어 움직이니 감시하기가 오히려 쉬워질 수도 있겠군. 그러자 황대장이 덧붙였다. 게다가 그들은 물품을 거래하고 외국으로 넘기는 데에도 능숙한 자들입니다. 보물을 외국에 넘길 때도 확실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동하는 동안만 잘 추적한다면 우리가 잡을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럴 가능성이 높군요. 강어사는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허,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면 경계도 더 철저해질 것이고 움직임은 더욱 입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어. 아유, 그걸 바로 노린 거겠지요. 도령 패거리만으로는 그 보물을 지키기에 역부족일 테니 흑산당과 힘을 합쳤을 것입니다요. 최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강어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마당발에게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 자네 졸개 중에 발이 빠른 사람 하나만 추천해 주게. 마당발은 황 대장의 쪽을 슬쩍 보더니 금세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미소를 지으며 몇 자 적어 강어사에게 건넸다. 강어사는 발빠른 졸개를 성목 관하로 보내왔다. 성목 부사에게 흑산당이 그곳을 지나면 즉시 붙잡으라고 전해주게. 보물이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이야. 마당발은 어사 강태석의 지시를 듣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거렸다. 하이 역시 어사님은 눈치가 빠르십니다. 그러나 강어사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혹시라도 놈들이 성목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으니 길목을 미리 지켜야 할 것이다. 어디가 좋겠나. 황대장이 나서서 말하였다. 청운 고개가 중요합니다. 그쪽으로 흑산단이 움직인다면 반드시 그 고개를 지나갈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 그곳을 지키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망월산 쪽도 길목을 잡아야 합니다. 마당발도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청운 고개를 지나 망월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패거리가 있으니 그 길목을 지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그리로 떠나시는 게 어떨는지요? 강우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흑산단과 도령 패거리가 합류했다면 그쪽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쪽 지형은 도주로로 유리하고 놈들이 애초에 그 지형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지요. 놈들이 다른 길을 택한다면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자 마당발이 말하였다. 이곳은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우사는 그의 말을 신중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자네 말대로 그리로 이동하겠군. 그렇다면 준비를 서두르자. 바로 그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무리 중 졸개 하나와 민구가 투닥거리는 소리였다. 강우사와 황대장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다. 내놔요. 민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작은 체구의 민구가 졸개에게 억울한 듯 항의하고 있었다. 졸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흘리며 민구를 쳐다보았다. 아니 너 같은 꼬맹이가 이런 금반지를 어디서 구했냐고. 어? 왜 말을 못해. 혹시 어디서 훔친 거 아니야? 민구는 얼굴이 붉어지며 강하게 반박했다. 아니라니까요. 빨리 돌려줘요. 그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졸개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금반지를 손에 들고는 흔들어댔다. 그때 황대장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지더니 단호하게 외쳤다. 아니 금반지? 민구야! 네가 어찌하여 금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야? 황대장의 목소리에 민구는 순간 움찔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 아니요. 아버지. 절대 훔친 게 아니에요. 민구는 답답한 듯 외쳤다. 그러면서 민구는 졸개의 손에서 금반지를 재빨리 낚아채더니 아버지에게 뛰어가 귓속말을 하기 시작했다. 황대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그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놀란 눈빛으로 민구를 보았다.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황대장은 민구를 얼른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강호사는 그 소란을 잠시 지켜보며 얼굴에 근심을 띄었다. 방 안은 곧 조용해졌지만 어색한 기류가 여전히 감돌았다. 황대장은 민구를 어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얼른 문을 닫았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잠시 멈칫했고 그 사이 민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황대장은 살짝 한숨을 내쉬며 강호사를 향해 말을 꺼냈다. 오사님, 민구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니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사뭇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강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구를 바라보았다. 의심은 없었지만 이 상황이 무언가 중요한 일임을 느낄 수 있었다. 민구는 긴장한 표정으로 숨을 고르며 자신이 산속에서 겪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산에서 도망다닐 때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숲속에서 숨어서 보았는데 갓을 쓴 남자와 그 패거리들이 금덩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들을 뒤쫓다가 놓쳤는데 그 중 한 놈이 금방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었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놈들은 자피컷을 대비해 장사꾼으로 위장해 흩어져 다닌다고 했습니다. 민구의 이야기를 듣던 강호사의 눈이 서서히 깊어졌다. 그 순간 그는 아차하는 생각에 이르렀다. 도령 패거리가 흑산당과 합류해 목천으로 간다는 소문이 사실 진짜 금덩이를 가진 자들이 흘린 거짓 정보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아니 그렇다면 금덩이를 가진 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강호사는 짧은 침묵 끝에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 그래 민구야 그 이야기를 잘 전해줘서 고맙다.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는 황대장과 민구를 나가게 하고 방에 홀로 남았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강호사는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쫓던 방향이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허허 이 사건의 실마리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강호사는 차분하게 주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령 패거리와 흑산단이 목천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만약 거짓이라면 금덩이를 가진 자들은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감추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거짓 정보를 흘려 모두의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 역시 명확해졌다. 허허 그렇다면 나 역시 그들이 흘린 정보에 반응하는 척을 해 주어야겠구나. 이렇게 그는 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진짜 금덩이를 가진 자들이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퍼뜨린 정보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진짜 움직임을 찾아내는 일도 게을리할 수 없었다. 강호사는 침착하게 방안을 돌며 계획을 세웠다. 마음속에 긴장감이 커져갔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호사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젯밤에 내렸던 그 결론을 곰곰이 되짚어보았다. 그 결론을 너무 서둘러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문득 이 무리 중 누군가가 척자로 숨어들어 있을 가능성도 떠올랐기 때문이다. 만약 그 척자가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면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방해할 수도 있었다. 강호사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다. 음, 우선은 앞서 세운 계획대로 움직여야겠다. 그리고 황대장과 함께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겠어. 그는 속으로 결심했다. 황대장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그의 경험과 지략을 바탕으로 더 입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었다. 강호사는 침착하게 옷을 가다듬고 방을 나섰다. 겉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짓 정보와 진실을 교묘히 분별하고 진짜 금덩이를 가진 자들을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호사와 마당발, 그리고 정가는 머리를 맞대고 작정 계획을 세웠다. 강호사는 선비로 가장하고 황대장과 민구, 그리고 정가는 강어사를 모시는 하인으로 변장해 제2대를 꾸렸다. 제2대는 최가와 그의 조육의 세 명이 맡았고 제3대는 털보가 조육의 세 명을 이끌고 망월산에서 만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마당발은 나머지 인원을 데리고 혹시나 있을 상황에 대비해 마루목에서 지키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제3대는 지체 없이 장사치 차림으로 길을 떠났다. 모두가 함께 움직이면 표적이 될 수 있기에 무리를 소수로 나누어 각기 다른 길로 접근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강호사는 그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은밀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어느덧 깊은 밤이 되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마을에 두 그림자가 운막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석초와 팔승이었다. 그들은 민구가 알려준 은막이 바로 이곳이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고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칠 때마다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주변을 경계했다. 이... 여기가 맞는 거야? 팔승이가 나직이 속삭였지만 석초는 대답 대신 은막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보초를 서던 졸개들의 눈에 포착되고 있었다. 졸개들은 석초와 팔승을 수상하게 여기며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서 그들의 동태를 주시했다. 그들이 석초와 팔승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은밀하게 날아붙었다. 그러나 석초와 팔승은 알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졸개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은막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갈수록 긴장감을 놓지 않았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졸개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좁히자 일은 한순간에 벌어졌다. 슬금슬금 접근하던 졸개들이 석초와 팔승의 뒤통수를 정확히 누리고 동시에 빠르게 내리쳤다. 퍽! 두 사람은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고 졸개들은 기절한 그들을 질질 끌어 은막 안으로 들어갔다. 움직임이 있자마자 은막 안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졸개들이 석초와 팔승을 데리고자 은막 안에 있던 패거리들이 일제히 일어나 이들 두 사람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다. 낮게 깔린 긴장감이 마당을 채우며 소란이 커져갔다. 이 자들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최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은막 안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의 눈은 의심과 분노로 번뜩였다. 졸개 하나가 재빨리 물을 가져와 기절한 석초와 팔승의 얼굴에 거치에게 뿌렸다. 찬물이 그들의 얼굴을 적시자 석초와 팔승은 비몽사몽 깨어나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때 민구의 눈이 석초를 발견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 석초용! 민구의 외침에 은막 안의 모든 시선이 석초에게 집중되었고 순간 긴장감이 흘렀다. 민구의 목소리를 들은 황대장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달려와 쓰러져 있는 석초를 급히 일으켜 세웠다. 석초야! 괜찮느냐? 황대장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다. 은막 안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황대장이 석초를 일으키는 순간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석초는 찬물을 막고 겨우 정신을 차렸다. 눈을 떠보니 황대장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황대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석초는 놀란 듯 황급히 말을 꺼냈다. 대, 대감님! 석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황대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황대장은 석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다. 그래, 나는 살아있다. 네 덕분에 이렇게 다시 만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석초는 황대장이 손을 꼭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저는 대감님이 돌아가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때 뒤에서 민구가 소리쳤다. 석초야! 민구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석초를 꼭 끌어놨다. 민구야! 석초는 짧게 웃으며 민구를 반겼다. 아, 불과 며칠 전의 일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참 좋구나. 민구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형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말이야. 그때 황대장이 석초 옆에 서있던 팔승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누구냐? 석초는 팔승을 보며 말했다. 아, 예, 대감님. 이 아이는 팔승입니다. 줄을 잘 타고 재주가 많은 친구지요. 저와 함께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황대장은 팔승을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허허, 그래. 좋은 재주를 가졌구나.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그러자 팔승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아유,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초 형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태석 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며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이튿날 새벽 강어사가 이끄는 제1대는 마루를 떠나 망월산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와 동시에 제2대는 성목을 거쳐 같은 목적지로 출발했다. 강무리는 망월산 산채에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길을 나선 지 몇 시간이 지나 강어사와 제1대는 길가에 위치한 주막에 들러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다. 강어사는 여유롭게 밥을 먹으며 다른 무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생각했다. 아마도 제3대는 이미 망월산에 도착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일행이 그 다음으로 빠르게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 모든 것은 마당발 덕분이었다. 그는 인근의 지리에 밝아 강어사에게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덕분에 제1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처음 계획과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제1대의 강어사와 황대장, 민구, 그리고 석초, 팔승이가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가는 제2대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강어사의 계획은 한층 더 교묘해졌다. 그는 금덩어리를 가진 자들이 흘린 거짓 정보를 따르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이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각도에서 금덩어리를 추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그들의 유인책에 속아 넘어가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강어사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곁에 두었다. 지략가인 황대장의 경험, 활을 잘 쏘는 석초의 정확함, 나무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민구의 날렵함, 그리고 높은 곳은 어디든 올라갈 수 있는 팔승의 재능, 이들의 능력이 한데 모인다면 금덩이를 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어사는 일행을 잠시 머물게 하고 성목 부사를 찾아갔다. 아니, 정가를 주셨다니요?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흑산단 무리들은 성목성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요. 성목 부사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답했다. 아, 예, 제가 흑산단이라면 금성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나단이기를 좋아하는 이방이 고개를 들며 눈을 깜빡이면서 끼어들었다. 강어사를 맞이한 성목 부사는 소리 없이 나타난 암행어사 앞에서 잔뜩 긴장한 채 어쩔 줄을 몰라하며 떨고 있었다. 허허, 무언가 계획이 어긋나고 있구나. 강어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소. 흑산단 무리가 이곳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오. 내가 곧 기별을 보내겠소. 강어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을 마친 후 그는 일행을 데리고 곧장 망월산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한편, 먼저 보냈던 마당발의 발빠른 졸개가 성목 부사에게 전할 편지를 품에 안고 밤새 걸어 성목성에 도착한 것은 새벽역이었다. 긴 여정에 지친 졸개는 해장을 하려고 주막을 찾았다. 장날이라 그런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주막은 사람들로 붐볐다. 졸개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켰다. 하지만 그가 주막에 들어설 때부터 이미 한 사내가 그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졸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국밥을 먹고 주막을 나서려는 순간 잠깐 이리 좀 와보지 두 사내가 갑자기 졸개의 양 어깨를 잡아 그를 구석으로 이끌었다. 순순히 따라와 괜히 소란 피우면 좋지 않을걸 한 사내는 졸개의 허리깨에 날카로운 물건을 살짝 들이대며 위협했다. 아이코야. 졸개는 몸을 굳힌 채 그대로 그들에게 끌려갔다. 그들이 데려간 곳은 주막의 구석진 방이었다. 이 방 안에는 흑산단 패거리들이 쓰는 악기며 옷가지들이 널부러져 있었다. 졸개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 방 안에서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난 한 사내가 다가와 졸개를 살피더니 놀란 듯 말했다. 어라. 아 이놈. 마루의 마당발 졸개 아니야? 졸개는 속으로 아찔함을 느꼈다. 거뭇한 수염이 희죽거리며 말했다. 하! 아이고 이거 잘 걸렸네. 호박이 넘고 이제 굴러들어왔군. 졸개를 끌고 온 사내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거뭇한 수염은 단호하게 말했다. 놈을 뒤져봐라. 졸개는 당황했지만 저항할 겨를도 없이 몸이 뒤져지며 강어사가 써준 편지가 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거뭇한 수염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더니 험상 굳은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아주 잘 되어가고 있군. 흥. 이거를 우리가 먼저 손에 넣다니 말이야. 놈들이 우리의 움직임을 막으려 했지만 흐흐. 아무튼 잘 되었다. 자 보자. 김한 형님께 이 소식을 전해야지. 그러고는 졸개들을 향해 지시했다. 아 흑산단을 금성으로 보내라. 상황이 우리가 유리하게 돌아가는구만. 하하하하. 그렇게 해서 강어사가 보낸 정갈은 결국 도령 패거리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다. 강어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황대장과 마주앉았다. 방금 들은 소식이 강어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황대장. 상황이 좀 복잡해졌소. 마당발의 졸개가 전달하려던 편지가 도령 패거리의 손에 넘어간 것 같소. 그들이 우리가 계획한 움직임을 알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소이다. 그러자 황대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군요. 강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들이 우리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걸 우리는 역으로 이용해야 하오. 그들이 흘린 가짜 정보에 따라 우리가 쫓고 있는 척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오. 황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돌리는 동시에 진짜 금덩이를 숨기는 그들의 행동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군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움직이려 할 테니까 말이지요. 그러자 강어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소. 그래서 제2대와 3대가 움직이는 동시에 우리 일대는 그들이 거짓 정보를 흘리며 시간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진짜 실세를 찾아낼 것이오. 황대장의 눈은 반짝였다. 아니, 제2대와 제3대가 그들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우리 일대는 다른 방향에서 금덩이를 찾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강어사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완전히 속였다고 안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황대장과 발승인은 진짜 금덩이의 행방을 쫓아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금덩이를 가진 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오. 황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가짜 정보로 확실하게 낚을 수 있느냐 하는 거겠지요. 강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하면서 실세들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먼저 손을 쓰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실체를 파악할 기회가 생길 것이오. 두 사람은 이 작전을 바탕으로 도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진짜 금덩이를 가진 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한편, 한양의 김통인 찬파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금덩이를 손에 넣은 뒤 그것을 청나라에 되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최기만이라 불리는 대리인을 앞세워 모든 일을 처리하게 했다. 이 사람은 바로 민구가 산에서 목격한 그 갓 쓴 남자였다. 김 찬판의 명령에 따라 모든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남자는 금덩이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로 하며 김 찬판의 지시에 따라 거짓 정보를 흘렸다. 최기만은 먼저 도룡 패거리와 손을 잡아 그들을 이용해 가짜 금덩이를 운반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패거리들에게는 먼저 금반지 몇 개를 미끼로 던져 금에 대한 흥미를 끌어들였다. 반짝이는 금반지에 마음을 빼앗긴 패거리들은 금덩이의 크기에 대한 착각에 빠졌고 김 찬판은 최기만을 통해 그들에게 가짜 금덩이를 목청까지 운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가짜 금덩이에 빠진 패거리들은 더 큰 이익을 위해 흑산단과 손을 잡았다. 흑산단 역시 그 금덩이를 진짜로 믿고 이 위험한 거래에 뛰어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패거리와 흑산단은 놀이패로 변장하여 가짜 금덩이를 목천으로 운반하기 시작했다. 길 위에서는 놀이를 벌이며 행인을 속였고 아무도 그들의 진짜 목적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모두가 그들이 단순한 놀이패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편 진짜 금덩이는 김 찬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다. 갓 쓴 남자는 의주를 지나 압록강 쪽으로 향하는 비밀 경로를 선택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험한 산길과 숲을 따라 압록강으로 이동하면 청나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었다. 이 경로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은밀한 우회로였고 진짜 금덩이는 그의 손에 있었으며 모든 사람들을 속인 채 청나라로 빠져나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모든 계획은 철저하고 정교하게 짜여 있었지만 그들이 강과한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호사의 냉철한 판단과 준비된 계획 그들의 거짓 정보에 속은 듯 보였던 강호사와 황 대장은 사실 이 모든 흐름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예기지 못한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다. 며칠 동안 이어진 폭우가 의주로 가는 길에 산사태를 일으켰고 강물이 범람하면서 압록강으로 가는 우회로는 완전히 차단되고 말았다. 최기만은 당황했지만 곧 대안을 마련해야 했다. 이대로는 청나라로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최기만은 심각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김찬판에게 상황을 보고 있다. 김찬판은 최기만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에 빠졌다. 이러다간 금덩이를 청나라 도적대들에게 넘겨 팔기로 한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김찬판은 곧 결심을 내렸다. 음 할 수 없다. 목천으로 방향을 바꾸는 수밖에. 가짜 금덩이를 운반 중인 구룡패거리와 흑산단을 이용해 진짜 금덩이도 함께 목천으로 보내라. 그들의 놀이패 행세 뒤에 숨어 함께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야. 최기만은 그 말에 잠시 놀랐다. 아니 그렇게 되면 금덩이를 목천으로 운반하는 동안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김찬판은 냉정하게 답했다.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그들이 가짜 금덩이를 쫓는 동안 우리는 진짜 금덩이를 숨겨 목천으로 가서 다시 기회를 노려야 한다.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놀이패를 끼고 움직이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것이다. 혼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들의 눈을 더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이야. 최기만은 김찬판의 결단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즉시 지시를 받아들여 금덩이를 숨긴 채 패거리와 흑산단 뒤를 따르기로 했다. 가짜 금덩이가 앞장서서 목천으로 향하는 동안 진짜 금덩이는 뒤에서 조용히 함께 움직이기로 한 것이다. 최기만은 상황이 급박해지자 더 이상 남을 시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서둘러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장사꾼으로 변신했다. 평소 깔끔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는 일부러 그을린 듯한 자국까지 남겼다. 금덩이가 뜬 상자는 짐처럼 보이도록 천으로 감싸 어깨에 메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장사꾼처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주변에는 같은 장사꾼 차림을 한 무사들이 따라붙았다. 역시나 그들의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웠다. 겉으로는 여유롭게 웃으며 길을 걷고 있었지만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기만은 무사들 틈에 섞여 마치 평범한 상인처럼 행동했다. 이번엔 절대 실수할 수 없다. 최기만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주위를 살폈다. 거리는 한가했고 그들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안심하지 않았다. 목청까지의 길은 멀고 그들의 계획이 들이키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끝날 수 있었다. 최기만은 패거리들이 앞서가며 버리는 놀이판의 소란을 이용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다. 놀이팬은 북을 두드리고 장구를 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최기만과 그의 무사들은 그 틈에 묻혀서 조용히 이동했다. 그러나 지금 그가 느끼는 긴장은 단순히 금덩이의 무게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다. 금덩이가 사라지자 조정에서는 긴급히 포졸들에게 불씨 검문을 명예했다. 나라의 보물인 금덩이가 도난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요 도로마다 검문이 강화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물론 그 어떤 상인도 쉽게 지나치지 못했다. 최기만은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이런 검문에 걸리며 끝이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한 번 더 어깨에 맨 상자를 확인했다. 겉으로는 짐짝처럼 보이지만 안에 든 금덩이의 존재가 들키는 순간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터였다. 그때 저 멀리서 포졸들의 움직임이 보였다. 멈춰서 지나가는 상인들의 짐을 하나하나 검사하는 모습이었다. 최기만은 속으로 긴장했지만 표정은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다. 아, 놀이패가 이 소란을 좀 더 끌어주어야 하는데. 그는 잠시 멈춰 놀이패를 바라보았다. 놀이패는 여전히 북소리와 함께 떠들썩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다. 최기만은 그것이 자신의 방패가 되길 바라며 천천히 포졸들의 검문 쪽으로 다가갔다. 포졸들이 가까워지자 그의 옆을 걷고 있던 무사 하나가 작게 속삭였다. 어찌할까요? 이대로 검문에 응하는 게 나을까요? 최기만은 잠시 고민했다. 아니야, 이대로 검문에 응했다가는 상자가 들통날지도 몰라.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순간 놀이패가 크게 북을 치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좋아, 지금이 기회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포졸들에게 의심을 사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 너무 서두르지 마라. 그는 마치 평범한 장사꾼인 척 최대한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주변에 있던 무사들도 마찬가지로 짐을 꾸리고 그와 함께 천천히 이동했다. 포졸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짐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놀이패의 시끄러운 소란 덕분에 그들은 최기만 일행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했다. 그 순간 최기만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아, 되었다. 한편, 도령 패거리의 대장 용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성모구를 향해야 하지만 그는 이미 강어사 일행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다. 강어사와 그의 무리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그는 그들이 준비한 함정을 역용하기로 결심했다. 용대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그가 명령했다. 여봐라, 우리가 성모구로 가는 척할 터이니 십여 명을 망월산 쪽으로 보내라. 어사 나으리께서 망월산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가는 척하며 그들을 그곳에 묶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놈들이 함정에 빠지면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 충분할 터이니 모두 방심하지 말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부하들은 그 명령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따랐다. 그들은 놀이패로 변장한 동료들에게 연락을 보내 놀이판에 소란을 더 크게 만들도록 지시했다. 용대는 부하 중 가장 미대만한 자들을 뽑아 망월산으로 보낼 준비를 시켰다. 어사 일행을 망월산으로 유인한 뒤 놈들이 허둥지둥할 때 모든 출구를 막아라. 그들이 함정에 빠지면 도망갈 길은 없을 것이다. 절대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는 구둠 목소리로 덧붙였다. 십여 명의 도룡 패거리들이 망월산으로 출발했다. 그들은 마치 장사꾼인 척 위장해 길을 떠났고 누구도 그들이 패거리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어사 일행을 유인할 준비가 모두 끝난 상태였다. 용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흠흠 그놈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순간 이 놀이는 끝나는 것이야. 망월산에서 꼼짝없이 묶이겠지. 그는 자신 만만하게 말했다. 용대는 나머지 부하들과 함께 금성으로 향했다. 그렇게 강호사와 그의 일행이 망월산에 묶여있는 동안 자신은 진짜 목표를 향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같은 시각. 강호사는 황대장, 민구, 석초 그리고 팔승이와 함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황대장과 석초는 언제든지 싸움에 대비하듯 각자 활을 어깨에 걸고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강호사 일행은 조용히 산을 타고 이동했다. 산길은 가파르고 짙은 나무들 사이로 미끄러운 돌멩이들이 발에 밟히기도 했다. 황대장과 석초는 활을 든 채로 앞장을 서고 민구와 팔승이는 뒤따라 가며 길을 살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숲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땅에 꽂혔다. 민구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어! 어! 도적놈들입니다요! 민구의 외친과 동시에 여러 명의 산도적들이 나타나 그들을 애웠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친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하! 아유, 잘 만났다. 오늘 아주 운이 좋은 날이로구먼. 양반들이 활까지 메고 가는 걸 보니 값비싼 물건이 있는 게 틀림없군. 우두머리가 낡은 칼을 뽑아 대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강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하하!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산도적까지 관리를 해줘야 하나? 그러자 황 대장은 침착하게 말했다. 저놈들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만 하십시오. 바로 그때 팔승이가 갑자기 기지개를 켜더니 익살스럽게 도적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 이보시오. 우리랑 시비를 거는 건 좀 실수 아닌가? 잘못 걸린 것 같아? 그러자 도적 우두머리가 코숨을 지며 말했다. 아, 이런 이 맹랑한 꼬맹이를 보았나? 실수? 너희가 산도적을 만난 게 실수지. 이 몸은 이런 일에 실수를 한 적이 없어. 아가야, 알겠냐? 얘들아! 그는 비웃으며 손짓해 도적들이 강어사일행을 향하여 다가가게 하였다. 바로 그때 팔승이가 갑자기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갔다. 그러자 민구도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가더니 도적들의 머리 위로 밤송이를 툭툭 쳐서 떨어뜨렸다. 도적들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여 발을 헛디뎠고 화살을 쏠 수도 없었다. 그 사이에 민구가 웃으며 말했다. 봤지? 실수는 너희가 한 거야? 민구와 팔승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나무 위를 정신없이 날아다니자 도적들의 혼은 쏙 빠졌다. 그때 황대장은 활을 빠르게 겨누며 도적 우두머리를 정조준했다. 그래, 넌 이번에 실수했어. 사람을 잘못 건드린 거야. 석초 역시 활을 겨누았다. 그러자 십여 명의 도적들은 당황하였다. 우두머리 역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었다. 이 놈들, 이 놈들 화를 쏠 생각인가? 그는 크게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강어사는 차분히 말했다.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다. 다만, 이 놈들이 어리석게 우리를 덮친 것뿐이지. 물러간다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오두머리는 그 말을 듣고 주위를 살폈다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결국 손을 들고 물러섰다 오늘은 운이 나쁜 날이군 얘들아 후퇴하자 도적들은 황급히 뒷걸음질 치며 사라졌다 민구가 나무에서 뛰어내리며 말했다 저놈들 깜짝 놀랐나봐요 팔승이도 유유히 나무에서 내려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역시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게 조용히 다니지 괜히 우리를 건드려서 혼줄이 났네 그러자 강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놈들도 깨달은 게 있겠지 이제 가자 시간이 없다 이후에 갈림길이 나오자 황대장과 팔승이는 강호사의 무리와 떨어져 금덩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떠났다 이 이야기는 라차차 암행어사 5화로 다음 6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혜와 통찰력이 결합된 암행어사의 탁월한 수사능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도둑이 가짜 정보를 흘려 혼란을 주려는 상황에서 암행어사는 그 속임수를 단순히 간파하는 것을 넘어 가짜 정보에 맞추면서도 진짜 정보를 찾기 위한 교묘한 전략을 펼치지요 이는 단순한 직관이나 정보수집 이상의 심리적 게임과 입체적인 수사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둑의 속임수는 흔히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혼란을 일으키는 전략을 반영하고 있는데 암행어사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진실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짜 정보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죠 이 과정에서 암행어사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의도와 심리 상태까지 꿰뚫어보고 대응하는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지혜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암행어사는 도둑의 의도를 단순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에 참여하는 척하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주지요 이것은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곤모술수를 넘어서 정의와 진실을 찾으려는 강력한 의지와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암행어사의 수사 방식은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죠 그는 단순히 법적 절차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도둑의 의도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펼칩니다 이는 그가 지식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과 임기응변에도 탁월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암행어사의 역할이 단순한 권위자 이상의 지혜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의 복잡한 심리와 그 속에서의 지혜와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행어사의 수사 방식은 표면적인 정보나 단순한 대응에 그치지 않았고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고 있었지요 그것이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